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벤츠 A45 AMG 4MATIC 차량입니다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5천 키로입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다운 파이프 부스트 게이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점화 플러그 엔진 미션 오일 교환해 주셨다고 합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 스톤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쪽 보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힐 보면은 봤을 때 림 끝 쪽에 살짝 생활 개수 보이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49로 9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두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 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뒤쪽 힐 보겠습니다 힐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50으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차량 후면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 배기훈드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힐 보면은 힐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 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힐 보면은 힐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75,36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있고 뒷편에 패드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면은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탑 쪽에 보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면은 1열의 열성 슈트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직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컵 홀더 2개 들어가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각직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쭉 보면은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련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벤츠 A45 AMG4 메틱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